깔로방 골프앤 컨트리클럽 깔로방 골프장은 40년 이상 전통의 명문 골프장입니다. 코코넛 농장과 사탕수수농장을 골프장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헤어에 코코넛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깔로방 골프장 가격입니다. 그린피 주중 3100페소, 주말 6100페소, 캐디피 600페소, 카트비 800페소, 보험료 200페소, 컨슈머블 300페소입니다. 총 36홀로 이루어져 있으며 노우스코스 6920야들과 사우스코스 6795야들로 필리핀에서 가장 크고 긴 페어라고 하네요. 노우스코스는 마운틴 코스로 다들 어렵고 협곡이 많다고 하고 사우스코스는 페어가 넓고 평평에 쉽게 라운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로버트 트렌트 존 주니어가 디자인했다고 하는데 누군지는 모르겠네요. 티가 하나야 티가 하나야 티가 하나야 여기 있잖아 아 여기서 왜 우리 화이트에서 올라? 여기는 너무 길어서 별로 안 열어준다 별로 안 열어준다니까 네? 자 오늘 어제 위너 우리 그 찰스 다 좋은거지 나머지 찰스 자 오늘은 어떤거 같아? 최고지 돛따기 딱 좋은 날씨지 돛따기 딱 좋은 날씨야? 야 이거 뭐 폐허가 넓어가지고 오비는 안나겠다 몇살은 두번째 세번째 사람은 좀 나 어디갔어? 아니 기다려 비심이 보여서 안보여 아 빨리 와보 벙컬? 오벌 더 벙컬 아 벙컬 오버 아니야 벙컬 못갔어 벙컬 못갔어 홈마 홈마야 어우 나이스샷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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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숙한 나이스샷 도고렛 롱홀 2번홀 원그린? 나부터 쳐? 나도 원그린? 응 자 타게 타게 트리 오버 이쪽 밀리? 야 내 치는 거 봤을 텐데 민식이 트리 오버 응? 탈락하는 거 봤잖아 어 이쪽 오케? 오케오케오케 더 오버 오비 될 뻔한 거야 오버? 세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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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거 어떻게 쳐? 야 너 수익 잘못하면 곧 빠진다 응 아이씨 조금만 올리면 안 될까? 안되지 야이씨가 치고 뒤로 넘어가는 거 아니야? 까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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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라인 저 민식이 가서 야 위호 있다? 응? 몇 메다야? 파우롱? 168야드? 5x5 어떻게 5냐 160야드면은 어 저기 한 7번이나 6번 잡아야지 5 아니 잠깐만 개좋아 168야드? 168야드만 152,3야드 되잖아 그럼 야하 나 소금 생 Cas Cas А 109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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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원종인인! 119야드 육아 해산물 옥호 나이스 넘어갔다 나이스 파 침은 탁탕 붙어 버리네 그냥 드라이버에 다투 원이야 얘네들이 내가 치면 한 300년 나가는 걸 알아 아 여기도 골프장 좋은데 좋은 골프장이야 와 드라이브가 확실히 옛날 보라 많이 늘었어 야 공이 커브를 틀었다 야 가서 봐 완전 펑크 봐 완전 펑크 안실 수 있어 드라이버가 엄청 늘었어 내가 저 펑크를 나갈 수가 없거든 저게 420야트 정도 되는데 펑크로 어떻게 나가나 굿샷 야 가운데 잘 떨었다 빨리 잡아야지 돈 나가는 것도 지겹다 이제 연 이틀 그냥 계속 그냥 그치 내가 내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열 받지 어 가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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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뭐 어디로 친거야 Marty 빅플랩 오늘은 왜 이렇게 대화가 없어? 저놈이 기분이 좋거든 쥐가 막 먹으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제가 저기 보여줄게 야 드라이버가 엄청 좋아졌네 거리가 이번엔 한 100여드 정도 들어갔지 100여드 빅맞았다니까 내가 빅맞았다 물속에 있는거는 빼야되고 풀어 물속에 있는거 빼야지 그렇게 빼면 안되지 뒤로 되잖아 뒤로 옆으로 쳐야지 빅맞았다 야야 여기 말뚝 꽂혀있지도 않은데 왜 빼 아니 물이 있잖아 이거는 풀펄드룰이야 무조건 여기다 쳐야지 여기다가 여기다 쳐야지 야 비용신아 물인데 이렇게 아니 룰을 자기맘대로 정하면 어떻게 해 룰이 아니라 이거는 프리 이건 룰이라니까 기본 룰 자 봐봐 튀어 안 튀어 아니 거기서 뒤로 빼야지 왜 앞으로 빼 에이씨 에이씨 아이씨 다음부터 아니 에이씨 다음부터 아니 매너가 없어 어떻게 해 뒤로 빼야지 하여튼 다 다할게 다시 앞에 올리발라오니까 다할게 천천히 며어라 요거 느끼다 나 살았어 만약 오비 났으면 이거 컷데이프네 자! 오! 크라이 이것도 오비 어떻게 나무를 거기서 맞추냐? 그래 진짜로 옛날에 인식이 아니네 먼저 먹는게 인자네 그래 내가 오늘 실컷 이루어 줄게 어디갔어? 어디갔어? 짧아, 짧아 뭐냐 인내바라 예수 가끔 city 두개 길구멍 신청해 승부분 그 다음에 700원 있습니다 네 체크 고마워 고마워 아이씨 예스 야 니가 땡큐 친한 사람들과 라운딩은 욕하고 싸워도 언제나 즐겁네요 박진주 ď